안녕하세요 사모이입니다 여러분 2019년 황금돼지에가 활짝 밝았습니다 여러분 설날을 맞이해서 떡국 그리고 맛있는 명절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? 아 그렇군요 저는 지난해에 우리 가나 여러분들 덕분에 알차고 행복했던 하늘을 보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어떠셨나요? 음... 모르겠군요 이번 설 연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9년 한해도 여러분들 모두 기대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을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잊으면 안 되는 일은 바로 날씨입니다 왜 그럴까요?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꼭 제발 부탁을 하는데요 아픔은 안 될 것 같은데 아픔은요 제가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저도 항상 건강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항상 옷을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고 퇴근할 때도 옷을 따뜻하게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힘써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사무엘도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사무엘였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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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